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서고 있을 때 담쟁이 파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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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